자, 그 다음에 5번은. 5번은 이거는 뭐 우리한테 기본적인 문제죠. 이거 전력과학 문제 뿐만 아니라 이거는 회로 문제에서도 나올 수 있죠. 자, 우리가 A, B, C, D에서 A, D하고 마이너스 B, C의 관계. A, D 마이너스 B, C는 1이다. 혹시 공부하시다가 A, D 마이너스 B, C가 1일. 이거 몰랐었는데 하시는 분들은 지금 반드시 암기해 두세요. A, D 마이너스 B, C는 1이다. 이건 기본이에요. 그런데 지금 문제에서 뭘 부른 거예요? 이 중에서 C값을 물어본 거죠. 그러면 C값은 뭐라고 대답하면 돼요? 자, 이 마이너스 B, C 이쪽으로 넘겨주고 1 넘겨주고 그 다음에 B 내리면 될 거 아니에요. 따라서 이 식은 B분의 A, D 마이너스 1로 변형이 되겠죠. A, D 마이너스 B, C이꼴 1에서 C이꼴 B분의 A, D 마이너스 1이다. 여기서 이 식 정도로 변형하는 건 여러분들 하실 줄 아셔야죠. 자, 여기다 대입하면 되잖아요. A값이 0.7이고, D값이 0.9였고, 마이너스 1에 B값이 몇이냐면 제2의 190이죠. 따라서 여러분들은 이것만 계산해주면 정답은 마이너스, 계산기로 하면 계산해 보세요. 마이너스 제2의 1.9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4승 나온다. 그 다음에 C는 뭐죠? C의 의미가 어딘턴스죠. 단위까지 써주려면 뭐가 되는 거지? 자, 그래서 정답은 3번. 자, 그 다음에 6번 문제는요. 부하의 역률이 0.8인 선로의 저항손실은 지금 문제가 역률 주어졌고, 저항손실, 즉 전력손실 주어진 거죠. 자, 근데 역률이 0.9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자, 이 문제 풀기 전에 약간 참고사항. 자, 전력손실과 역률의 관계. 만약에 3상. 3상이라도 해도 되고 단상이라도 괜찮아. 결과는 똑같기 때문에. 만약에 3상이라 한다면 3I제곱R이 우리가 전력손실 식이죠. 그 다음에 여기서 전류 I는요. 우리가 3상일 때 P는 누투삼 VI 코사인 세타니까, 바꿔 말하면 전류 I는 누투삼 VI의 코사인 세타 분의 P라고 쓸 수 있죠. 자, 이 가로 안에 이 식은 어떻게 나온 거냐? 우리가 3상일 때 유유전력은 누투삼 VI의 코사인 세타에서 나온 거예요. 즉, 여기서 I는 누투삼 VI의 코사인 세타 분의 P에서 나온 거죠. 그래서 전류 I에다가 바로 대입만한 것뿐이에요. 곱하기 R. 따라서 이 식을 정리하면, 자, 누투삼의 제곱하고 3하고는 약분되고, V제곱되고, 그 다음에 역률 코사인 제곱 세타가 될 테고, 위에가 P의 제곱 R이 되는 거죠. 자, 제가 이 식을 왜 설명하느냐? 자, 결국에는, 결국에는 지금 문제는 역률과 저항 손실, 전력 손실 관계니까, 전력 손실 피해라고, 역률 코사인 세타하고는 어떤 관계? 당연히 전력 손실과 역률과는 코사인 제곱 세타에 반비례합니다. 자, 그러면 문제 이제 풀어보자고요. 부하 역률이 0.8인 선로의 저항 손실은, 0.9인 선로의 저항 손실에 비해서, 즉, 우리가 코사인 세타가, 코사인 세타원이 0.8일 때, 이때 전력 손실을 제가 PL1이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역률이 바뀌었단 말이야. 코사인 세타가 0.9, 이때 전력 손실을 PL2라고 한다면, 지금 문제가 뭘 물어본 거예요? 문제 해석 잘 하셔야 돼요. 부하 역률이 0.8인 선로의 저항 손실은, 얘는, 그렇죠? 딱 나눠서, 역률이 0.8인 선로의 저항 손실은, 즉, 코사인 세타원이 0.8일 때 전력 손실 PL1은, 0.9인 선로의 저항 손실에 비해서, 코사인 세타가 0.9인 전력 손실 PL2에 비해서 몇 배 정도 되는가? 즉, 문제 물어본 건 어떻게 물어봤냐면, 0.8일 때 전력 손실 PL1은, 0.9일 때 전력 손실 PL2에 비해서, 이거 갖다가 순서로 바꿔서 내는 경우도 있으니까 정확하게 따져주셔야 돼요. 몇 배가 되겠는가? 그러면 제가 역률은, 전력 손실은 역률하고 제곱에 반비례한다고 했잖아요. 따라서 어떻게 되겠어요? 자, PL1이니까 역률 코사인 세타원이 밑으로 내려가야 되고, PL2니까 얘가 역률 코사인 세타고 위로 올라가야죠. 반비례하니까, 그 다음에 제곱이고, 그럼 여기다 대입만 하면 될 거 아니에요. 원래 역률은 0.8이고, 나중에 역률이 0.9란 말이야, 제곱이 되는 거고, 따라서 이거 계산하면 몇 나오냐면, 여러분 계산하면 1.27 나올 거야. 즉, 역률이 0.8일 때 전력 손실 PL1은, 역률이 0.9일 때 전력 손실 PL2에 대해서 몇 배인가? 1.27배더라. 정답은 3번에 1.27배. 자, 어떻게 물어보느냐를 정확하게 따져주셔야 돼요. 그래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